제주는 잦은 태풍에 피해가 있다는 등 재난재해가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각종 재난재해 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항공기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의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승객들은 천장에서 떨어진 비상용 산소 마스크를 서둘러 착용합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내리자 승객들은 구명동예를 착용하고 탈출을 준비합니다. 항공기 사고 대처 요령을 배우는 가상의 체험실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슈퍼 태풍급 강한 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온 집안이 심하게 흔들리는 규모 칠의 강지는 실제가 아닌 실험이지만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은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 대처 요령부터 대피 과정까지 모든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을 합쳐 예산 256억 원을 들여 완공된 제주안전체험관. 지하 1층의 지상 3층 건축면적 5천 제곱미터 규모로 태풍 등 자연재해와 교통, 화재 등을 주제로 10개 체험구역이 갖춰졌습니다. 각 주제별로 체험 프로그램 21개가 진행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복합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하루 최대 교육 인원은 320명으로 교육은 예약제를 통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고 또 재난재해, 이런 유기상황에서 행동요령,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도민이 1인 1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 문을 연 안전체험관.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체험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